안녕하세요. 인류문명사회에서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릴 부분은 이제 부파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라고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러한 학파불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복잡한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대승불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런 배경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인도하고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에요. 부처님이 조금 연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진시왕하고 아쇼카왕이 또 동시대예요. 또 조금 연배는 아쇼카왕이 조금 더 빨라요. 되게 재밌죠. 비슷한 시대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서로 그게 떨어져 있는 문명이거든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구나.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원 전후쯤이 되면 또 변화의 시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불교만 얘기해서 불교만 보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를 폭넓게 볼 수 있는.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깥 양반만 너무 보신 바람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폭넓은 선택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단조롭게 살다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비교 가치가 있지 않으면 그것의 본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막스밀러가 종교학 얘기할 때 하나의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좀 멋있는 얘기를. 멋있는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아 그런 거 말고 제 얘기도 아니에요. 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서 감탄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난 척 할 때 박수는 쳐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해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거. 대비해 봤을 때 그리고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모든 건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삼성도 갤럭시를 만들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의 기능들을 이렇게 빼겨가면서 발전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그런 식의 무언가의 흐름들은 좀씩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서 근본 문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교가 하나만 있었다가 하나만 있었다가 부처님은 한 100년 정도, 돌아가신 지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게 대중부하고 상자부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집니다. 그걸 근본 불교, 근본적으로 쪼개졌다. 그래서 근본 문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쪼개지면 그 다음부터 연속으로 쪼개져요. 연속으로 쪼개져요. 딱 두 개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100년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년 정도 지나면 문화적 흐름이 바뀝니다. 그거는 그걸 겪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돼서 그래요. 그걸 겪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100년이 흘러가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있다가도 그 100년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원효의상이 드디어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한 안정이 되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원효의상 같은 스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퇴개의 율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 꼽히는 그런 시점 그다음에 뭔가 변화하는 시점 그걸 한 100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전부 무언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초의 변화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이 시점 뒤에 나오는 근본문열. 그래서 대중부 상자부 두 가지로 쪼개졌고 이렇게 쪼개지고 난 뒤에 쪼개지는 이유는 똑같아요. 불교 지역이 넓어지니까 넓어지니까 하나의 단일율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한 번 쪼개지니까 그 전에는 불편해도 참고 사는 거예요.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깨졌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또 깨도 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안에서 또 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부에서는 9개 부파 상자부에서는 11개 부파 이렇게 쪼개져요. 그거를 지말분열이라고 합니다. 지말분열. 그러니까 근본은 본류. 본류가 깨졌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원인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인도가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뭐 같은 방식으로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사리부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건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학파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파 중에서 경량부는 안안을 안안이라고 하는 스님을 중심으로 한 학파예요. 그러니까 경량부의 시조는 안안입니다. 안안. 그다음에 법장부의 시조는 목건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을 근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파의 시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중시조 같은 거지. 우리 족보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렇게 학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으로 학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 쪽에 있는 거야. 강원도 이런 식으로 산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쪽 산 동네 그래서 제다산부나 무슨 북주산 그러니까 제다산이라고 하는 산이 뭔가 좀 큰 산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북, 남 막 이렇게 해서 파들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기되는 경우도 있고 인종으로 분기되는 경우도 있고 기후대로 분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후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들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크기 때문에 우리랑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진다는 거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많은 파들이 나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가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집안 싸움이 원래 치열한 겁니다. 외부 싸움보다 집안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치열해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의 싸움이 불교 밖에서 싸움보다 훨씬 치열해집니다. 물론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여기 있어. 안 싸웁니다. 한국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불교는 예를 들어서 해인사가 송광사를 씹고 이런 건 없어요. 디스하고 이게 없어요. 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도가 겹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생각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하고 다릅니다. 왜? 영역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보이게 안 보이게 디스를 합니다. 우리 쪽이 저쪽보다 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디스하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반.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우리는 낫고 쟤네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비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들춰내는 사람들. 상대 쪽에. 선거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보다 훨씬 정통이야. 뭐가 어때. 이런 것만 갖고도 사실 이게 간접 디스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이쪽에 있어. 그럼 뭐 이게 서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겹치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리면 우리는 쟤네보다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있는 거죠. 불교가 떨어져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점점점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나뉜 거죠. 그런데 이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겹쳐지죠. 그리고 종교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정통성 시비입니다. 정통성 시비. 누가 정통이냐. 현대에도 있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정통이라고 하고 선불교에서는 선불교가 정통이라고 하고 남방불교에서는 남방불교가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시비가 없었죠. 왜 없었을까.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 쪽에서 살았고 선불교는 동북아시아 쪽에서 살았고 예를 들면 물론 겹쳐요. 나중에는 겹치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이 완전히 남방불교는 남방불교에서 살았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섞였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이었고 우리는 부처님의 생활 방식을 계승했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쉽게 판단이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압니다. 전문가들은 알아요.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는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인도에는 논쟁 문화가 있어요. 부처님 10대자 중에도 논의제일, 가전년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학파 사람하고 1대1로 나와서 논쟁을 붙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부처님도 저런 식으로 하셔서 백전백승을 하시는 바람에 불교가 확 늘어난 거거든요. 후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파,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붙을 때도 있고 문제는 자기 집안 싸움일 때도 있고 집안 안에서의 학파가 다른 거예요. 부파끼리. 그러면 외부 사람하고 싸울 때보다 집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량부, 부파 중에서 법장부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부딪히면 훨씬 정밀한 걸로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패배한 쪽은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망신. 망신을 당하면서 세력 자체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쪽이 이겼다더라. 그러면 그쪽이 더 정통이고 그쪽이 더 치밀하고 학문적으로 발전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탈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 기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을 추려가지고 어렸을 때 스님들 중에서 우리 파 스님이야. 우리 파 스님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을 추려서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것만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논쟁에 붙으면 그 사람은 프로입니다. 프로.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기는 거야. 한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준비 안 한 쪽은 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운동부예요. 축구부예요. 그러면 축구부인데 학교를 안 들어와요. 수업을 잘 안 들어와. 그냥 걔는 진짜 프로야. 학생인데 프로야.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렇게 뛰는 사람하고 수업 다 들 거 다 받고 추가로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수업대로 치고 축구만 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그렇게 어리고 머리 좋은 사람을 이쪽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논사로 전문가를 교육시켜. 논쟁 전문가.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얘는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막 프로로 키워져. 그리고 상대방하고 논쟁이 붙으면 나가서 그 사람이 나가는 거야. 보통 사람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둘이서 한 사람이 한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논쟁이 붙잖아요. 그 전에 부처임 당시만 하더라도 저렇게 논쟁이 붙으면 동네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해요. 왜?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구경이잖아. 그치? 논쟁이 붙으면 싸움이 재밌으니까 알아듣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잘못한다. 우리도 판소리 같은 거 봐봐. 판소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추임새 같은 걸 넣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동네 사람 원래 판소리라는 게 마당극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잘한다. 얼쑤! 이러면서 그냥 관객도 그걸 할 수 있다니까. 같이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신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판소리 같으면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데 유럽의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 육국 12일 200만 원 이런 거를 홈쇼핑을 보다가 갑자기 질러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가이드가 옵션을 하래. 오페라 이런 걸 한대. 그런데 가니까 오페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대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고 저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아하 저게 뭘까 이렇게 화두를 잡고 잡고 있는 거지. 저게 뭘까 그렇다고 내가 끼어들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 번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가자 하면 나는 그건 됐습니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는데 그건 따라가야 스토리를 따라가야 재밌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높아져가지고 이게 뭔 소리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관객이 이탈하지.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산제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불교 영산제 수륙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겁니다. 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 비슷한 이런 제의식 중에서 가장 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연등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탑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는 의식하는 분들만 해요. 딱 참석자들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의식하는 스님의 뒤통수를 한 6시간 동안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스님들은 어산을 하기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 전혀 못 알아 듣고 6시간 동안 그 스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버섯을 만들어가. 얼굴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재미가 없어. 알아도 있어도 못하고 6시간 동안 있어봐. 재밌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이지. 고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등회나 탑돌이는 누구든지 등 하나만 들려주면 등을 들고 재등행렬할 수 있어요. 외은이 굉장히 넓죠. 앞에 사람이 누가 가면 그대로 하면 돼요. 탑돌이도 탑이 있는 데서 이렇게 탑돌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객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돌아보실래요? 그리고 두면 그냥 돌아요. 훨씬 이거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외은이 넓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으로 꼭 내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이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은이 어디까지나 확대될 수 있고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딱 선수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하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관객이 잘 안 옵니다. 이건 프로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논사들끼리 부딪히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신도가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렇게 어려웠냐. 이게 불교냐. 알아듣고 소통되고 재밌고 이러면 갑니다. 젊은 사람들 그냥 지금 젊은 여러분들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으면 지 돈 들여서 가는 거고 재미없으면 내가 뭘 이렇게 예약했다가 또 날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죠. 그게 인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움에 대한 비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불교에 대한 추구예요.